다니엘 씨, 괜찮아요? 피곤해 보여요. 네, 제가 늦게 자는 편이라서요. 잠을 많이 못 잤어요. 아, 그렇군요. 아, 맞다. 어제 농구 연습 갔어요? 저는 까먹었어요. 그럼요. 운동은 열심히 하는 편이에요. 좋네요. 저도 열심히 가야 되는데. 농구하면 키가 더 클까요? 제가 키가 작은 편이라서요. 아니요. 지금은 좀 늦은 것 같아요. 그렇군요. 괜찮아요. 키가 작아도 제가 좀 매력 있는 편이라서요. 하하, 자신감이 넘치네요. 다니엘 씨, 피곤할 텐데 가서 낮잠 좀 자요. 그래야겠어요.